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본인은 착한착하고 있는데 돈 없다고 엄마 배신 때릴 것 같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돈 한 푼도 없는 친엄마 대신해서 비록 상간주 출신이지만 새엄마를 혼주석에 안게 하니까 우리 엄마가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려요. 원지. 콩가루 집안에서 시집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건가요? 현명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문전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름 열심히 수정을 해왔는데 글 자체가 좀 많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게 뭐요? 이런 부분이 좀 있을텐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아직 상견례하기 전이지만 예비신부 신분으로 저희 예비시댁을 종종 왔다갔다 해요. 물론 남편될 사람도 저희 친정에 왔다갔다 합니다. 일단 남편될 사람은 제 개인 가족사에 대한 모든걸 알아요. 그것도 되게 우울하고 안좋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준 마음이 정말 넓은 남자입니다. 여하튼 제 우울한 가족사는 이래요. 우선 저는 친모와 세모 이 두명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모는 계모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고쳐서야 되는데 왠지 고치면 안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만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어릴 때는 친모 친부와 함께 살았는데 결국 친부가 세모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순탄했던 우리 가정이 박살나버렸고 그렇게 우리 친모는 친부한테 버림을 받고 세모와 친부는 서로 꽁냥꽁냥거리며 살았습니다. 당시 경제력이 하나도 없었던 저희 친모는 양육권을 빼앗겼고 그래서 어린 저와 동생은 친부에게 맡겨줬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됐어도 학창시절에 저는 성심성의껏 정말 만날 수 있으면 저희 친모를 만나려 노력을 했고 그런데 세모는 제가 하는 그런 행동을 상당히 싫어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매번 거짓말로 저희 친모를 만나러 다니곤 했습니다. 특히 저희 친모는 제가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이라도 했을 때 옆에서 병간호도 해주는 등 진짜 경제적인 걸 제외하면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준 그런 고마운 분이세요. 그런 반면 저희 세모는 친부에게 돈을 받아서 온갖 사치에 명품 쇼핑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그러면서 또 한창 먹어야 할 나이인 저와 제 동생은 맨날 김치볶음밥 혹은 가끔 피자나 사주고 이런 정도만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그때 학교에서 나온 급식 덕분에 지금까지 제 몸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래저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식 혼주석은 저희 친모 친부 바로 이 조합인데 지금 친부와 세모의 거친 반대로 마치 혼주석은 이 두 사람의 차지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예비씨 부모님은 아이고 의자 하나 더 놔두는 게 뭐 대수냐? 괜찮다! 이렇게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니다 보니까 아쉬움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제 친모는 혹여나 당신 자식이 결혼식에서 남들한테 우스운 꼬라지라도 당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난다며 처음에는 결혼식 참석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점차 제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친모 주변 분들이 간간히 결혼 소식을 물어보는 등 제 근황과 안부를 물어오는 과정에서 저희 친모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내 새끼 결혼식을 못 보는 게 너무 한스럽고 원통하다 이러면서 서글피 울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리고 저와 동생은 계속 저희 친모와 연락을 해요. 다만 친부와 세모의 경우 동생은 죽어도 실탄이 안 하고 저 혼자만 만나고 연락하고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예비 신랑이 알아서 다 하기로 했어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몸만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해가야 한다는 저희 세모 아래에서 아마 그리 많진 않지만 조금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저희 신혼살림에 보태게 될 것 같아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저는 뭘 어쩌면 좋을까요? 상견례며 결혼식이며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부디 현명하신 분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 혹은 더 큰 고난을 겪어본 분들 꼭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단 한 줄 아니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뒤에 조금 더 있어요. 댓글 1번 개모지 개모 아니 도대체 세모는 또 뭐야? 세모 이주냐? 2번 그러니까 친부와 세모한테 경제적 도움은 받아야겠고 혼주석엔 친모가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잘 들어요. 양손 모두에 떡을 쥘 수는 없는 거야. 하나는 포기해야지. 근데 넌 친모 포기할 거지? 세모 세모 처음엔 세모가 뭔지도 몰랐네. 아니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벌써 나이 서른 넘고 그 나이에 어떻게 가정 가고 살 돈도 없대요? 그리고 상관여랑 바람나 엄마 버린 아빠보다는 당연히 친어머니가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어머니보다 아버지 쪽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챙기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동생은 죽어도 안 그런다며? 그런 동생 보기 안 부끄럽습니까? 도대체 왜 아버지 있는 쪽을 친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쓴 일하면요. 당당히 친어머니 모시고 진행합니다. 근데 너는 뭐 그럴 강단조차 없어 보이네요. 그런 당신 글쎄 아마 여기서 이래봤자 아무 답도 없지 못할 겁니다. 소용없죠. 네가 안 할 거잖아. 4번 아니 이게 뭐요? 다 떠나서 지금 상관여를 네 혼주석에 앉히겠다는 거 아냐? 이거 너무 비상식적이라 생각들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네 신랑 혼주석에 상관여 시모가 떡하니 앉아있으면 그 거지 같은 꼴을 봐도 너는 아무렇지 않을 것 같냐 이거지 내 말은 결혼할 때 집안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죠. 부끄러워서라도 감히 상관여 따위 못 앉힙니다. 야 근데 이걸 고민하네. 글쎄요. 이슨이는 시모가 아무리 상관여 출신이라 해도 돈만 주면 네네 하면서 잘 따를 것 같은데요? 돈 때문에 엄마도 버리는데 뭐 5번 저기였으니 나이 30대 넘어가지고 글을 이렇게 쓰는 거라면 이거는 지금 님 집안이 콩가루고 뭐고 자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애는 절대 낳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6번 나 같으면 차라리 이 몸뚱이 하나로 결혼해서 시부모님한테 평생 감사하며 은혜 갚으며 살고 말지 친부와 상관여를 헌두석에 앉힌다고? 죽어도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 이딴 고민을 하고 있는 너 사람으로도 안 보여요. 7번 그러니까 나이는 30대가 넘었는데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혼수도 못하기 때문에 개모한테 받는다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하는 거고 야! 그냥 결혼 포기하고 남자 놔줘라! 그 남자는 뭔 죄냐! 야! 지 엄마 밀어낸 천년을 거기에 앉히겠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닌가? 9번 아니 좋게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상관여라며 근데 이걸 고민한다고? 와! 니네 엄마 팔자 진짜 너무 불쌍하다! 10번 어머니 정말 피눈물 터지겠다 남편은 분류를 했고 위자료도 얼마 못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경제력도 없어서 양육권 다 뺏기고 그렇게 반병생을 한스럽게 눈물로 살았는데 그 생때 같은 자식이 지금 경제력 없다고 상관여인 개모를 선택하겠다니 야! 뭐냐 이거! 11번 역시 피눈물 보다 진하구만 지엘비를 아주 쏙 빼닮았어 그래도 동생은 안 그런다니까 그나마 대학이긴 하네 어?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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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모한테 돈 받을 생각에 엄마 버리기 야 이게 바로 DNA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구만 12번 아직 상견대도 안 했는데 친정 이지랄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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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어머나 얘 지는 무슨 일이네 도대체 개모를 세모라고 할 거면 친모도 현모라고 하지 그래? 아니 험모 세모 험모 추가 개모로 수정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해요 아울러 30대가 넘을 때까지 왜 돈을 못 모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제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빚 갚는 데 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도 마찬가지 계속 빚을 갚고 있는 중이에요 사치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뭐라? 전부 다 빚 갚는 데 썼다고? 거기다 지금도 갚는 중이라고? 야 남자야 보고 있냐? 이 새끼야 너 뒤지기 전에 얼른 튀어라 2번 많지도 않은 돈 받아 결혼하겠다고 지 동생은 아예 연락도 안 하는 아빠랑 계무 눈치나 본다는 게 참 아니 30대가 돼서 살림살돈도 없이 뭐 했대요? 게다가 빚? 아이고야 이건 콩가루 문제가 아닌데? 사치가 아니면 뭔데? 뭐 코인이라도 한 번 탔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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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추각을까지 보니까 속이 더 터진다 진짜 30대면 그래 돈 없을 수 있어 근데 처신이라도 좀 똑바로 해야지 그 가정 니네 가정이 바로 니 애비랑 개모 때문에 개박살난 건데 왜 자꾸 모신다는 표현을 쓰며 왕래를 하고 그러죠? 이게 이 쓴이가 그랬어요 극존칭을 쓰는 거야 상간녀 세모한테 아찔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가 이러니까 자식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둘이 저렇게 철판이나 깔고 나대는 건 모르냐고 너도 옳고 그러면 판단 가능한 나이 아닙니까? 성인까지 키워주고 도움받았으면 됐어 그 재산 탐내지 말고 그냥 쭉 그쪽 관계는 정리를 하라고 물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니 잘못은 아니야 아닌데 나이 처먹고 처신은 똑바로 못해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건 니 잘못 맞아요 동생 좀 보고 배우길 바랍니다 예수 좀 보니까 예비 시부모와 남자가 너무 불쌍한데 제 개인적으로도 참 싫습니다 이게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거지 같은데 말투를 되게 예쁘게 예의바르게 해가지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 그게 보여요 물론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싫어 이런 것도 탑장러야 괜찮아요 그냥 니가 좋아하는 거 세모 안 치세요 이런 말 듣고 싶은 게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